저번에 선생님은 고행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고행의 기준이 뭔가요? 일종식 장자부라, 잠 적게 자고 이런 고행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. 이런 생각을 왜 한 건가? 잘 모르니까 하신 거예요. 잘 몰라서 하셨고 이런 걸 하시다가 정성은 배양이 됐겠죠.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정성이 크잖아요. 그런 정성 덕에 깨칠 때는 한방에 깨칩니다. 그러니까 그분들이 깨치고 나서 이런 짓거리 안 해도 됐는데 라고 책에다 다 써놓으셨어요. 수신결에도 제발 장자부라니 일종식이니 이런 짓 하지 마라고. 또 해요 그런데. 안타깝죠. 한방에 가는 법에 관심이 없고 사람들은 그분들이 어떻게 고생했는가에 관심이 있어요. 이게 에고 노름입니다. 고행을 하면 깨어날 것 같죠. 왜냐? 참나가 짐작도 안 되니까 참나가 짐작도 안 되니까 고행을 해보려고 그래요. 내 욕심을 괴롭혀 보려고 그래요. 욕심은 괴롭혀야 되는 게 아니고 욕심은 신경 쓰지 마시고 참나 안에서 안주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. 정신 통일이 포인트지 고행 고생은 포인트가 아닙니다. 정신 통일을 더 하고 싶어서 고행을 한다. 이건 가능하죠. 정신 집중을 더 잘하고 싶어서 탐진치를 자극할 만한 걸 좀 피한다. 이 정도의 고행. 그런데 고행 고생을 해야 깨달음이 많다.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. 정신 통일은 어디로 뭐로 이어지느냐. 양심의 각성으로 이어져요. 거기에 도움이 안 되는 고행들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. 사실 거기서 또 뭔가 얻어요.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함도 얻고 뭔가 얻을 수 있어요. 그건 여러분 그냥 인생 살다가 얻는 정도예요. 인생 살다가도 빡센 일 겪으시면 뭔가 얻어요. 일부러 자기를 괴롭혀서 고정도 얻으려고 괴롭히면 수지 타산이 안 맞습니다. 욕심으로 봐도. 부처님도 하지 말라고 한 일이에요. 부처님도 해보시고 이거 하지 마라. 할 게 아니더라. 부처님 때부터 말을 안 들어요. 저는 얻을 만하던데요. 뭐 얻는 거 있던데요. 부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. 그거 얻으라고 내가 가르친 거 아니다. 이겁니다. 그거 얻으라고 가르친 거 아니다. 육바람을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일부러 더 고를 주실 수도 있죠. 근데 그 고가 없는 고를 주는 게 아니라 과거 여러분이 지어놓은 거 가지고 주는 겁니다. 그런데 그 고를 더 성장하라고 자극제로 주는 거죠. 그걸 육바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고행이 보살도가 아니고 고행을 육바람밀로 신바람나게 만들어서 이겨내는 게 보살도예요. 여러분. 고행 안 찾아 다니셔도 인생 자체가 빡세요. 여러분. 인생 사리가 고행이에요. 산다는 게 고행이에요. 무슨 고행을 더 하시려고 그래요. 거기서. 안 그러세요? 고행 뜻. 애고를 괴롭게 하다. 애고를 괴롭게 한다는 건 답이 아닙니다. 방편으로 생각할 여전이 있겠죠. 아무튼 방편이 되려면 여러분 양심을 각성해서 양심의 뜻을 따르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알고 가시면 방편으로 애고가 힘들다고 해도 가야 될 길이 분명하겠죠. 그런 의미로 지금 고행도 방편이다. 이렇게 이해하신 건 좋은데 지금 이 말만 가지고 또 문제가 생겨요. 고행은 방편이래. 또 일종식하고 또 찾습니다. 자기 애고를 괴롭힐 짓을 찾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아주 저거는 조심해서 쓰셔야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. 쉽게 얘기하실 말이 아니에요. 고행이니 뭐니 하는 거는. 이게 틀어지니까 지금까지 몇백 년씩 틀어지고 몇천 년씩 틀어진 겁니다. 부처님 다녀가신 지 2500년인데 아직까지 고행이냐 아니냐도 선명하지 않으니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또 장자불안이 뭐니 이러고 있으니 뭘 깨달으신 거예요? 참나를 밤에 잠 안 자려고 참나 깨달으셨어요? 아니면 누워서 안 자려고 참나 깨달으셨나요? 고행이란 말 쓰지 맙시다. 육바라밀의 구현이라고 합시다. 육바라밀의 구현. 에고는 괴롭다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런 의미로 고행이란 말은 가능합니다. 에고는 괴롭다고 할 수 있어요. 참나는 신나 죽겠어요. 그러니까 그걸 고행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. 만행이라고 합시다. 나쁜 의미의 만행이 있어서 혹시 왜? 헷갈리실 수는 있습니다만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흰색하면